하나 둘 셋 얘 잉여맨 로블루 엠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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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뻑엠뻑 엠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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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az 리아야 잠깐 기다려봐 잉여맨 리아야,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봐 잉여맨 로블록스! 아니, 리아야! 너 때문에 지금 오프닝을 못 하겠잖아 사람들이 잉여맨 로블록스를 얼마나 기대하는데 아니에요, 아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빅뉴스가 있다고요 귀여운 귀여운 빅뉴스? 그게 뭔데? 오늘 공영환이 나왔어요 아주아주 빅뉴스죠, 아빠 오오오오 이거 새벽 2시에 공영환이 나온다고 했는데 정말 나왔구만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그래서 지금 굉장히 피곤하답니다 공영환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 저녁부터 밥도 안 먹고 입양할 수만 했다고 맞아요, 아빠 그리고 공영월드도 나왔대요 오오오 역시 진짜 나올 줄이야 리아야, 한번 우리 구경하러 가볼까? 좋아요 여기 왼쪽에 무슨 헬기 모양이 떴어 공룡섬으로 가는 건가? 진짜? 맞아요 그럼 가볼까 공룡 리아, 가자 우리 새벽 2시까지 기다린 이 보람을 느껴보자 아빠 너무 피곤해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들 새벽 3시입니다 피곤할 때죠 근데 공룡섬은 어디 있는 건가? 어? 저기 뭔가 달라진 게 있어 뭐야? 여기 헬기가 있어요 우와 이거 공룡 뼈도 있다 이거 봐봐, 나 여기 숨었다 보여? 뺨곰 없어요 어? 너 공룡안에 잡아먹였다 cost 뚫렸다 으으 MAY 뭐야? 여기 헬기가 있는데 앞에 강아지랑 고양이가 있어 왜 이렇게 귀엽지? 우와 뭐 여기 기분이 이상해요 우와 우리 한번 헬기 타고 공룡섬으로 떠나볼까나 고징 고징 우와 공룡섬이다 우와 엄청 이쁜 거 있죠 뭐야? 공룡섬이 온 걸 환영한대 앞에 있는 아이템을 하라는 건가? 툴을 잡으라는데 공룡 화석을 캘리려면 도구가 필요한가봐 이거 하나씩 집어볼까나 우와 우와 저 이걸로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뭐지? 아빠 머리 좀 깰래요 뭐? 어떻게 그런 말을 음 으음 빨리 가자 우리 우와 여기 완전 숲이야 그러니까 공룡 화석을 발견해서 DNA를 발견하는 건가? 아빠 뒤에 공룡이 있어요 어? 어디? 귀여운 공룡이네 어? 이 아저씨 그 사람이다 캠핑장에 있는 버트 아저씨 맞아요 오 우리 한 번 아까 얻은 도구로 말 좀 걸어볼까? 여기서 캐라는 거 같은데? 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삽을 들고요 흙을 한 번 파보겠습니다 오오 우와 파고 있다 파고 있다 뭐가 나올까? 우와 공룡 뼈다귀다 우와 오오 공룡 뼈다귀를 발견했습니다 어? 어? 응 아빠 그거 조팔에 남은 뼈같이 생겼은 거야 이거 공룡 진짜 뼈다귀 맞는 거 맞아? 그냥 걔 뼈다귀처럼 되겠는데 이 사람한테 갖다주면은 자 뭐가 분석하는 건가요? DNA를 분석하나 봐요 어? 분석했더니 어? 약간 공룡 아래 나오는 나무늘보를 발견한 거 같은데? 오오 나무늘보 DNA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여기 DNA를 발견해가지고 공룡 아래에서 나오는 공룡들을 미리 볼 수 있나봐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12개에서 한 개를 모아서 나무늘보 DNA를 얻은 거 같습니다 공룡 아래 나오는 팻들인 거 같은데요 오오 여기 보니까 뭐 티라노사우루스인 거 같죠 이거는? 생김새가? 이거는 무슨 맘모스인가봐요 그리고 얘는 김니아 공룡 그러면은 한번 DNA를 한 개 더 파보겠습니다 오 밤 되니까 더 분위기가 있네요 공룡석 오오 뭔가 진짜 발굴하는 거 같아요 음 자 한번 볼까나 우와 또 뼈다귀 발견 우와 부럽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붓질도 한번 해보고요 아 뭐야 아 하루에 두 개밖에 못 캐나봐요? 투데이라고 써있는데요 맞나? 네 오늘 캘 수 있는 한도를 이제 네 저 바보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빠 그런가봐 아까 또 얻은 뼈다귀를 한번 DNA를 분석해볼까요? 어떤 패시 또? 공룡 아래서 나오는 공룡들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곳인 거 같아요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지? 고양이가 나왔는데? 호랑이인가? 타이거? 호랑이 같은데요? 그치 나 나 공룡모습 보고 싶었는데 왜 공룡모습은 못 본거야? 그치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따 나오나봐요 아 이거는 호랑이라고 하네요 호랑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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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뭐지? 맘모스 뿔인가? 이거 뭐야? 이빨? 이빨인가? 타이거 이빨인가? 아 엄리라고 하네 맘모스 뿔 같은 거 그런 건가봐요 어? 이게 하루에 두 개씩을 모아서 모든 모습을 보는 거 같죠? 그쵸? 네 맞아요 여기서 두 번 나왔으니까 또 두 개 나오고 또 두 개 나오겠네 맞아요 아 공룡섬의 모습을 한 번 보도록 하죠 자 리아야 이제 한 번 공룡섬을 구경해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저 시간은 아무래도 또 화석을 팔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닐까? 그치 맞는 거 같아요 음 자 그러면은 공룡섬도 한 번 구경해볼까요? 좋아요 여기 뭔가 음 오 저기 폭포가 있다 오 오 그리고 여기 거대한 공룡 뼈가 보이는데요 와 이야 엄청난데 입 속에서 나올 수 있고 물 속에서 보니까 여기 이빨 여기 안이 엄청나요 오 날카로워 날카로워 무쇼몽 무서워 무서워 우와 그리고 폭포다 폭포 와 계속 올라갈 수 있나? 어 못 올라가네 이야 공룡섬 엄청 예쁩니다 진짜 어 주라기 시대에 온 거 같아 오 진짜 빨리 공룡알이 나와서 여기 보이지 않는 이 공룡들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호랑이랑 나무늘부밖에 보지 못했어요 맞아요 아쉽다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한 번 여기도 또 캐 볼까? 그래요 뭔가 장난감도 나오는 거 같던데 맞아요 저 아까 이거랑 이거랑 이거 나왔어요 구경도 했겠다 한 번 더 파보겠습니다 너는 장난감 뭐 얻었는데 여기 장난감 진짜 나오는 거 맞냐고 네 저는 여기서 암모나이트 장난감이랑 봐봐 그리고 디라노 이 막대기랑 그리고 이 공 나왔어요 이게 뭐야 버섯인가? 와 진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아 하루에 두 번은 DNA를 캘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오! 장난감 나왔다! 오 뭐야 이거? 이게 뭐죠? 무슨 장난감이라고 하는데 무슨 스테고사우루스 장난감이라고 하네요 야 이거 뭐야 이걸 사용하려면 펫이 필요해요 펫한테 한 번 장난감을 줘볼까요 와 펫이 물어온다 물어와 스테고사우루스 장난감으로 물어오라 물어와 물어와 개구리야 물어온다 와 개구리가 물어오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루에 두 번 DNA를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장난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룡섬이 나오니까 뭔가 새로운 기분도 들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리아와 함께 공룡섬을 새벽 2시에 만나봤는데 오늘 정말 피곤하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리아 너무 즐거웠지 일본어 어쨌든 저희는 가볼게요 인견맨 로블럭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